지금 몇 시간에 갔을 건가요. 9시 여기와요. 퇴원 9시 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시켄 우즈베키스탄 큰 도시요. 여기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여러 가지 있어요. 식빵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기 한국 사람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밥 먹어요. 과자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그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 임пер이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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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하는 것 같고 지금, секундочку 잘, 베이키리, 다크대, 다크대, 다크대? 네, 네 제가 원하는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것 같고 300-그라마는? 좋아요 공장에 있어요 일하다가 시장에 있어도 일했어요 임석 팔았어요 나중에 한국 비자 일 때 2008년 4월달에 왔어요 고려인 지난 1930년대 구소련에 거주하던 우리 한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할머니 살고 계실 때 그때 우리 많이 고사했다고 Владивосток 결혼했어 이렇게 저 час и Узбекистан 왔어 только что поступило заявление Михаила Сергеевича Горбачева 그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소련 다 Узбек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많이 나갔어요 누군 Казахстан 나갔고 러시아 나갔고 누군 미국 나갔고 한국인 Узбекистан 그곳 부산 도움이 왕국 도움이 여기만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좀 더 고생하고 싶어요. 쎄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아리스에게 준다. 아날리에서 드디어 그곳에 올랐어. баб아, 주님께가 넣을 수 없지? 진짜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없습니다. 그는 월드컵에 좋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강아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그래 서리서리 잘 지내고 있어요. 비행기 내려서 인천에서 바로 왔어요, 버스 타고. 재미있었어요. 오는 동안 6시간 그냥 잠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조선이 어린 딸. 조선 쪽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요. 갔다 왔다 하면 계단이 배들 너무 높여서 이래도 힘들지. 그러는 거에요. 너무 많이 없어서.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어디서 알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우리 집사님은 또는 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일하고 있죠. 계속 손님들 기다리고 있죠. 블리네. 블리네. 블라디바스토크 갔다 온 사람들 거기 빵 먹은 사람들 자주 못 하잖아요. 비행기 펴고 비싸서. 가끔씩 먹고 싶으면 여기 차라리 와서 싸서 먹으면 좋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 한국 사람 오니까 계속 물어봐요. 빵이 달다? 안 달다? 계속 그런 말 물어봐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말해요. 이상하다고 빵은 그렇게 안 달다고. 한국 사람은 고기도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왜 빵은 달달한 거 싫어해요?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설탕 많이 들어가면. 삼사. 우즈벡 사람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가면 삼사 하는 집들 너무 많아요. 반죽이 익을 때 밀어서 고토를 발라주고 냉장고에 놔야 돼요. 소금, 소고기도 되고 닭고기도 되고 그리고 호박도 되고 감자도 되고 그거 계란을 이렇게 바르고 5분 기다려. 나서 한 40분 그냥 완성 돼요. 그럼요. nächste 시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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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